자료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아이스튜디오 한다 이렇게 가면 이게 커지게 되는 거 있잖아 네 이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가상스튜디오라는 방송국에서 화상회의하는 강의장치로 바꿨다는 뜻이잖아 여기서 원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셀프스튜디오로 한다거나 오피스에도 넣는다거나 교실에도 넣는다거나 이런 남이 강연하는 데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모든 정보가 있는 공간 본인이 있는 사무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교수님 방에서도 컨퍼런스 룸에서도 교실에서도 이 장비가 과거에는 스튜디오에 갔잖아 지금 지 교수가 스튜디오에 가서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 교수 방에서 찍는 게 더 낫다면 거기서 찍는 거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다 그럼 거기는 왜 갔냐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런 데를 간 거고 여기서는 혼자 본인이 다 하게 한 거 아니야 본인이 다 하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만든 혼자 하는 게 뭐냐 카메라가 가끔씩 좀 움직여 줘야 된다 또 자막이 이렇게 나가 줘야 된다 지금 카메라 싹 움직이잖아 이렇게 싹 움직이는 거 하나 효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지미집이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액션에 카메라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지 교수가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지 교수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갔잖아 이렇게 쓱 바뀌잖아 이거를 편집으로 만들라고 쳐봐 만들겠나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아 그거는 있잖아 우리 아이스튜디오가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게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쳐다보느냐 칠판을 봤느냐를 그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칠판 가면 사람들한테 칠판 보라는 뜻이야 응 근데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칠판을 봤더니 계속 말을 하자 그럼 선생님 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선생님이 커졌잖아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기계가 알아서 다 하게 하자 PD를 어디로 넣었냐 기계가 알아서 PD 역할을 하자는 거야 카메라맨하고 PD하고 장비 작동자를 다 기계가 알아서 해서 KBS, MBC 이상 나오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은 줌으로 보든 나중에 유튜브로 보든 이걸 보는 사람은 교실에 와서 수업 듣는 거 하고 여기 교실에서 이렇게 듣잖아 교실에서 이걸로 강의하는 걸 듣는 거 하고 지금 지 교수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거 하고 누가 더 나냐 난 핸드폰으로 보는 게 핸드폰이 눈앞에서 3cm 있는 데서 7인치인데 이게 3m 가면 70인치고 10m 가면 200인치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게 쭉 삼각형 그려보면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스크린이 굉장히 큰 스크린이다 모바일폰이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스크린은 큰 스크린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스마트 교실이 실제 이런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글씨를 전자칠판에 해 놓고 교실에서 이런 거 보면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에서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실의 의미는 뭐냐 교실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야 선생님과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 그러니까 교실과는 뭘 해야 되느냐 강의보다는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거기서 해야 된다고 교실에 가는 시간만 그게 가능하니까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만나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 만났을 때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선생님의 침이 튀는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거 하고의 그 필링이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소중한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만나는 시간 학교에 가서 거기에 있는 데는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끔 강의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선생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기능이 내꺼 이게 다 돼있지 다 되지